은간을 좀 바꿔주는 작업들이라고 자꾸 있습니다만은 당장 필요한 게 이제 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반짝 효과가 안 되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중인데 다행히 만들어주신 20억을 가지고 500억의 신용대출을 일으켜가지고. 돈을 주신 우리 대표님들이 좀 먼저 정병은. 돈의 소상공인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당황도. 기록적인 돈 뿐만 아니고 전국적 아이템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고 언론에서.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은 어렵습니다. 연예 출연. 강원 신혼보증재단은 530일이 문일당 과하를 모여 2년간 입국의 2차 보존을 지원합니다. 요. 감사합니다.